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내년 디렘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디렘의 비트 단위 수요 증가율을 8.3%로 예상했는데, 연간 디렘 수요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내년 디렘 공급 증가율은 14.1% 수준으로 예상돼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트렌드포스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PC와 노트북 등 메모리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, 이에 따라 대부분의 메모리 제조사들이 재고 조정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.